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는 차들이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. 잠시 후 정차한 차들 사이로 검은색 벤츠 승용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질주합니다. 교차로를 가로질러 달리던 차량들과 그대로 충돌했고 순식간에 불길이 솟구치며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. 이 사고로 6명이 사망했고 8명이 다쳤습니다. 차에 타고 있던 임신부와 13개월 된 아기도 숨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. 도로 위엔 파편들로 가득하고 불에 그을린 차들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. 사고 현장엔 피해자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사고를 내 운전자는 37세 여성으로 중과실 교통사고 혐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.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의정입니다. youtube.com 감사합니다.